예, 자료 다 됐습니다. 공인사님. 비는 좀, 비는 처음에 두 개는 제가 확인하고, 예. 코드 두 번 보고 나올 거예요. 안 돼. 내가 한 번 더 걸쳐서, 공인사님. 코드 5번이요. 코드 5번이야 코드 뭐라고요? 한번만 더 불러주세요 아 예예 유님 이제 내려오지 마세요 예 네 아 네 아 네 잠시만요 1번이요 아 루지님 계속 바빠 예 예 네 파이팅 네 유님 이제 돼지 다 끝났죠?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5번이요 칸님 방패 한번 펴다 잡으세요 선봉자 네 예 B라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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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주님 괜찮아요 예 갈고리에 흰 컵 하나 예 아 예 예 예 예 예 예 네, 코드. 예, 4번이요. 예, 5번이요. 네. 네, RPG부터. 1번이요. 네, 점멸기. 네, 점멸기. 우와, 무슨. 예, 모두 안 보셔도 됩니다. 네, 점멸기. 왜냐하면, 코마님 별로 안 좋아하죠. 다양한 점멸기. 왠지요. 왜 자꾸 코마님한테 뭐라 그래? 멀리 떨어져 있는...아...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그냥 웃으라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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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네. 네. 탱킹 역할 모든걸 다 받아야 오래걸리게 했대 탱킹 역할 탱킹!! 탱킹!! засlay 탱킹! 탱킹! 우리 디렉어! 이 글자에 있는 글자 어디에 가? 자 이제 칸님 준비하세요 탐 시작 네 예 바로 들어갈게요 예 우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b c c 완료 물대포 가동 됐어요 시익 소리 나야돼 오케이 전부 다 자 가운데로 드리블 하시고 전부 다 비로 오세요 탐 시작 왼쪽 천천히 어이구 괜찮아 괜찮아 한번 살아놓고 천천히 하시면 돼 하아 뒤로 좀 오시면서 탐 시작 왼쪽 탁 탁 탁 오른쪽 탁 탁 탁 왼쪽 탁 뒤로 뒤로 점멸기 점멸기 또 또 줄 건데 탓 타 죽었다 괜찮아요 바로 하이브 던졌어 누가 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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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3번 죽을수 있으니까 세계 다 tons뢰lot 앗 예 아 와 뒤에서 시크하게 하이브가 막 계속 날라오는데 4개 다 4개 4번 죽어도 돼 네 3번장 방패 한 번 피시고 접었다가 다시 터집자 고생하셨습니다 잠 못 잡으실게요 잘 하셨어요 C쪽 애들 엄청 많아요 어 잠깐만 나 피가 없는데 자 소감 한마디 아 힘들어 아직 잘 모르겠어 RPG 하나만 더 A쪽으로 갑시다 당분간 계속 해오세요 이제 매니아님 잘 하시니까 이제 매니아님은 공인사님 안 계실 때는 매니아님이 지통실 올라가서 계속 그것도 연습해보세요 예 저거라도 잘 하셨어 매니아님